짧은 사연 연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남자분 사연입니다. 딘딘형 비건형 큰일 났습니다. 제가 올해 두 살 연상 누나랑 첫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주말에 누나랑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이후로 계속 냉전 중이에요. 누나는 이왕 여행지에 놀러온 김에 사진을 많이 찍자는 주의였고 저는 사진보다 눈으로 담자는 의견이었어요. 근데 여행 다녀와서 같이 찍은 사진이 별로 없다고 저한테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하는 건가요? 저보고 왜 사과 안 하냐고 하는데 전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습니다. 누나의 기분을 어떻게 풀어줘야 할까요? 이런 애도 연애를 하네요. 잠깐만. 연하남이라고 지금 보내줬고 우리한테 딘딘형 비건형이라 했으니까 저희가 말을 편하게 하는데 정말 주변에 있는 친구였으면 붙잡아놓고 혼냈다. 진짜로. 좀 찍으면 어떠냐? 아니 사진보다는 눈으로 담자는 의견을 갖고 있어도 여자친구랑 사귄 지 얼마 안 됐고 여자친구가 사진을 많이 찍자는 주이면 어떻게든 찍어줘야지. 그리고 뭐 눈 반 렌즈 반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거 뭐 찍어봐야 얼마나 많이 찍는다고. 비건 씨 사진 잘 찍죠? 저는 찍어주는 걸 좋아해요. 나 사진 잘 찍어주거든요. 거의 포토그래퍼야. 나도 잘 찍어주는데. 나 진짜 내 사진은 못 찍어도 남 사진 정말 잘 찍어주거든요. 그래요? 인생 샷 많이 남겨져요. 누나랑 같이 여행 가거나 누나한테 인증 받았어요? 누나가 시켜서 배우게 된 거죠. 했는데 누나들 괜찮대요? 지금? 누나랑 유럽 여행을 제가 10일에 갔거든요. 유럽 여행 10일? 그 10일 안에 포토그래퍼 전문가가 있어서 왔어요. 연수를 갔다 왔구나. 첫날 한 3일 동안은 이게 뭐냐 하다가 이제 그 후부터는 거의 마지막 날에는 거의 전문 포토그래퍼처럼. 결국 인정을 받았다면? 저기 다리 쪽에 서봐. 약간 오른쪽으로 가서 기다려봐. 딴 데 봐봐. 이러면서 다 되는. 근데 이 친누나가 인정한 거면 진짠데. 그쵸. 그쵸.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지금 비건 씨 핸드폰 사진첩 보면 다 뭐 그냥 노래 캡처해놓은 거나 아니면은 본인 사진 셀카나 뭐 이런 거잖아요. 완전. 근데 그거를 한번 이렇게 쭉 내려보잖아. 그러면은 행복했던 시즌이 있더라고. 남의 사진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핸드폰에. 그게 다르더라고. 그런 추억도 뭔가 이렇게 내 사진이 아니어도. 내 사진이 아니어도 내가 누굴 찍어줬구나. 이런 여자친구가 아니어도 내가 누굴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 그때 생각도 좀 나아가 버렸다. 근데 지금은 누구를 찍어줄 이유가 없잖아. 내 핸드폰으로. 뭐 진짜 범죄 현장이 아닌 이상은 내 핸드폰으로 누굴 찍지 않잖아. 보통 찍히고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그때 보면서 내가 누구 사진을 이렇게 찍어줬던 기억이 있네. 이러더라고. 근데 벌구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얘 사진척은 다 와이프인 거야. 자기가 찍어준 사진. 그게 또 다르더라고요. 뭔가 멋있다. 그래서 뭔가 좀 뭐지? 왜 이렇게 달라졌지? 막 이런 생각이. 남편의 삶.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연인이랑 여행을 갈 때 막 그래도 삼각대랑 카메라랑 막 이런 걸 챙겨가진 않잖아. 뭐 여행 갈 땐 챙겨갈 수 있지. 그래요? 예를 들어 제주도 간다. 이러면 삼각대부터 아 진짜? 리모컨 있잖아. 이런 것도 챙겨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셀카 리모컨? 어 그러던데? 챙겨간 적 없죠? 어 근데 나 엄마랑 갔을 때 엄마랑 여동생이랑 갔을 때 챙겨갔어. 삼각대랑 해가지고. 아 진짜?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챙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보는 브이로그도 만들고 그랬잖아. 진짜 가정적이다. 나 멋지지? 엄마랑 계속 살면 될 것 같긴 한데요. 나 근데 약간 좋아. 야 잠깐만. 엄마랑 살 수 있으면 좋아. 김효철한테 문자가 왔는데 초면이거든요 이분? 네. 근데 형들은 왜 여친들이 없을까요? 효철이 번호 떠요 혹시? 새싹이래. 거의 처음 보낸 문자가 지금 이 문자인 거야. 효철이 번호 좀 받아갈게요. 끝나고 효철이 번호 하나 알려주면 돼요. 별이 3샵으로 전화할게요. 효철이 대화 좀 해야겠는데. 5822님이 그냥 여친이 서 있으면 바로 카메라 들이대야지 라고 해주셨는데 약간 이게 근데 모범 아닌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자친구가 이렇게 서 있는데 어 잠깐 너무 예쁘다. 거기 있어봐 거기 있어봐 하면서 핸드폰 꺼내는 약간 이게 거기 있어봐도 안 돼. 진짜 자연스럽게 탁탁탁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지. 어 잘나왔지. 잘나왔는데? 그래서 빨리 핸드폰 내려보라고. 가장 재밌어하지 마보라고.